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뭐야 regierung 이거 나가 뭐야 뭐야 야 야 야 아 놀래라 아씨 공포게임인줄 야 이거 플레인하고 있는데? 뭐야 공포게임인줄 알았어 진짜 그거 플레이 못해 막아야돼 어 순위는 바뀐다 어 순위는 바뀌어 뭔가 달리고있어 뭔가 달리고있어 어 소리는 들리네요 오 오케오케 나 2등이야 2등이야 으흥 저러분 살리는거 뭐지 어 어 와 이거 무슨 얘기에요 이거는 야 아까전에 시작하자마자 속도가 한 10만 올라가는거 같은데 지금 우주에 간거 같은데 내 차 내 차 지금 우주에 갔어 뭐 이딴 얘기 다있냐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는 야 핵 꼬리 내봐 야 핵 나간거 같은데 이새끼가 핵 아니에요 아 이새끼 제가 핵이네 음 자 일단 카트 끄겠습니다 음 300개 크흠 아 튕익이다 아 또 공포 야 속도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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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억인가 속도가 이거 맵을 기억해서 돌아가 돌아와봐야겠다 야 속도 21억 예 나 지금 감각으로 달리고 있어 저도요 저도요 오케이 앞에 벽이고 살짝 뒤로 차 뺐다가 다 오른쪽 그렇지 하나도 타고 드리프트 해 그렇지 길이 어디지 야 이거 완전 되겠는데 조용해봐 사운드 플레이 야 이거 완전히 보자 야 나 존나 잘 달리고 있어 사운드 플레이 속도 야 나 사진찍었어 사진찍었어 이 속도 몇이냐 와 잠시만요 미친새끼 진짜 별의별 핵이 다 있네 이제는 와 나 카트라이더 속도 이런 속도 처음 봐 아 야 카트라이더 속도 이거 처음 오는데 이거 실화에요? 몇시야 일시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1억이야 속도가 야 속도 21억 실화냐 와 존나 얼태기가 없네 이거 형 저격당하는거 아냐? 형 저격당하는거 아냐? 그런거 같애 잘 가보죠 클램 형 눈 초점이 없는데? dl 비만 열어두고 있어 잠시 왓 이거 Good 지 뭔가 공환 네 나 한바퀴 다 돌아가 좋아좋아 좋아 잘가고있어 잘가고있어 나 한바퀴 안줘도 되겠다 이거 한바퀴 안줘도 되겠다 나 한바퀴 돌았어 야 나 한바퀴 돌았어 나 한바퀴 돌았어 야 이거 끝까지 달려볼까 한 번? 궁금한데 이거? 잘가요? 아 진짜? 안쪽 어떻게 되나? 궁금한데 이거? 오케이! 하고 드리프트! 아 어디야 여기! 완전 될 것 같은데 이거? 잘 가고 있어! 어 어디지 여기? 야자석 그쪽인 것 같은데? 어 어디지? 야 여기 어디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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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! 아 intuitive 아 어딘지 여기! 수아 수아 받을 것 같은데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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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디지? 아 이제 화면이 이게 원래 이런거야 지금 내가 안주해볼라고 오오오 오케이 야 형 완주하겠다 오 완주하겠다 여기 앞에 이제 바닷가야 차 뒤로 살짝 빼고 오른쪽으로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바닷가 지났어 이제 왼쪽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저거 붕을 타고 왼쪽 다시 오른쪽 오케이 왼쪽 왼쪽 오케이 완주다 완주 완주 ... 시골의 핵이경닭 gaming 가삭이다 색깔 关지했어 시골의 핵잡았다 어 시뻔 우우우우우워 feeds 하윤이 바뀌네 바뀌어 가면 12분 97.5만에 19022 bad 완료 됐어요? 완료 됐어요? 완료 됐어 시그레 화면 안보고 이거 화면 안보여 그냥 감으로 했어 진짜로 와 나 혼자 남았어 여러분들 21억짜리 핵을 만나면 감각으로 승부하십시오 오케이?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구독 자 스토리 알람설정 해주세요 assurance